위험있게 끌고 다니는게 간집니다 언제 또 그거를 무슨 뭐 4번함 7번함 이런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할래 매니아야 매니아 저거 무슨 저기 그 세이버 여자 애니 캐릭터 게임은 돌을 지나치지 않게 즐기는게 가장 좋은거라 그랬어 제가 유튜버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방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양하게 하나씩 맛을 즐기는거야 그리고 진짜 막말로 내가 개못해도 이 전투는 질수가 없어 그럼 반대로 컨트롤 잘해봤자 의미가 없는거야 지질 않으니까 죽어라 됐어 됐다 열렸다 아싸리 여기까지 한번 가버리자 얘들아 아싸리 여기까지 한번 가버립시다 그래서 저기 자원을 어차피 지금 뭐 적자고 어차피 적자기 때문에 달을 키우는게 맞어 달을 왜 키워야되냐면은 독도 쪽으로 지금 바이오 그 손 손가락 있죠 그거를 지급해주려면은 북 지금 뭐야 달이 커야되거든 뚜루루루루루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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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가자 근데 이거는 더이상 받을 필요가 없네 999인거 보면 그치 다 모았다는거 아냐 다 모았다는거 아냐 자 이거는 두 대 파괴하는거 와 이번 미션은 뭐 부가미션 다해도 주는게 없네 매그너타이트는 그냥 80개가 끝인데 난 이리듐이 많이 쓸데가 없더라고 이거 이게 이리듐이냐 어 빨리감기 아 빨리감기 리얼좋아 아 아 함선 위엄 어 매그너타이트 나왔어 샌드위치다 이런 개같은건데 소관! 소관술! 못해! 소관술! 쉴드! 됐어 깔끔하게 부숴버리고 싹미러 싹미러 근데 관종모드 좀 자제해 이제 채팅창이 다 녹화가 돼요 유튜브분들을 위해서 계속 딴짓거리 딴소리하면은 광소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가리나 이런거면 상관없는데 오 뭐야 이거 되게 단단하다 와 나 이거 예전에 이거 내가 트릭스토에서 용잡을때 썼던 컨트롤인데 뒤로 빠지면서 저렇게 한번씩 때리는거 저거 내가 레벨 55때 200몇짜리 용잡고 그랬거든 제가 미친놈이여가지고 제가 게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침 7시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일어나면서 아 눈 미미면서 아 힘들어 아 개같은거 다이아반지 사야돼 이러면서 내가 미친듯이 아침 7시부터 게임하고 이랬거든 내가 게임 환자였거든 내가 그게 무슨 땅파는 게임이야 이거 그게 땅파는 게임이랄지 무슨소리야 그게 어 이거 또 또 저기 등판한다영 또 어 기본적으로 땅파는 게임이지 땅만 파는 게임은 아니야 자 됐구요 자 229개 얻었다 매그너타이트 나이스 으으 아 근데 땅파는게 꿀잼인게 진짜 할 짓거리 없는데 트릭스터 하면서 진짜 새벽에 길드원들이랑 노가리하면서 땅파면서 그 파라다이스맵 있어 잔잔하게 나오는 그 비짐 거기서 약간 분위기 땅파면서 어 거기 또 여성 여성 길드원도 좀 있고 그때 막 이제 오빠오빠 가면서 어 막 형형형 거리면서 막 그치? 어 막 자기 막 패틀 막 보여주면서 같이 누워서 막 자면서 막 크아 분위기 살지 그렇게 노가리 까는게 그렇게 재밌어 그 게임은 노가리가 진리인게임이야 그건 진짜 땅파면서 노가리하면 제일 재밌어 진짜 땅파면서 노가리하는 게임중에 최고야 그게 노가리 노가리 하면서 진짜 길드원들하고 얘기해 제일 재밌어 진짜 그 여중생 A라고 아시죠 여러분 여중생 A 보시는 분 있나?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뭐 마비노기 아마 그게 패러디 했을거야 그 게임이 거기서 맨날 길드원들하고 노가리 하잖아 나 그거 보면서 내가 트릭스터 생각났다니까 자 당근 당근 좀 내놔 봐 당근을 잠깐만 이거는 또 원자재가 이거야? 개인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아이콘이 위에다 뜨면 참 좋겠네요 눌러보지 않고 이거는 최고로 많이 생산해야 돼 지금 저쪽이 날라야 되니까 지금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 하나 지을 때마다 지금 뭡니까 이게 10일이죠? 이거 하나 지으면은 10으로 떨어져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여유가 많아요 어 이 정도를 해도 되고 저거 몇 마디나는 동안 주가가 4천이 떨어졌잖아 어? 잠깐만 이거 왜 떠 뭐가 뭐가 이 표시가 뜬게 살짝 불안하다? 우와 뭐야 다 줘도 안되네? 이게 균형이 안맞네 아예 됐어 됐어 어 저쪽에 이제 이걸 지급해 주니까 그래도 주가가 4네 이거 하나 더 개발 각이다 이거는 아 아 나 이것도 안되겠다 이거는 아 나 이것도 아 이런거 도로 사전에 다 지어줘야 됩니다 안 지으면은 고생길이 화내요 개 조잡하게 시장처럼 되는거야 그냥 이건 이제 아니다 갖고 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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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가나 어 레벨업 했다 어 주가 좋아야 주가 좋아 어 이거 보호 못해주네 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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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시험 심각하다 지금 어어 오오오오오 야 어떻게 보호한거지? 다리가 연결 안되어 있었는데 나이스 그 배지껍 했네 배지? 어 와 이거 뭐 어떻게 지는거야 이거 안에 한번 들어볼까요? 들..들어다볼까? 이거는 좀 별로다 응 이건 약간 그 레고 광고 같다 레고 예전에 막 한참 우주 막 우주가가지고 막 이런거 많이 있었잖아 그리고 달 퀄리티는 개좋은데 레고가 생뚱맞게 막 거기서 막 뭐 채취하고 있는 느낌 그치? 뭔 느낌인지 알지 차라리 이런건 좀 나을수도 있어 이런거는 좀 이런거는 훨씬 좀 나은데 됐구요 자아 또다시 시작하자 뭐가 또 모잘라요 또다시 또다시 시작하자구나 와 플러스가 안돼 플러스가 맞아 화물이 없네 화물을 이런 이런 데다 해줘야되요 어 하나 해줘야되고 아니다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하고 아니다 자 지금 이제 플러스가 많죠? 어 마이너스 200이라는거는 여기서 주가가 지금 깎이고 있다라는건가? 전부다? 하아 하아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게임이네 쌍욕해도 돼? 하아 진짜 너무 힘든데 너무 중독적이야 우리 클럽에서 나보다 진도 빠른 사람 없지않냐? 나 3위째 이거만 해 개고수고하는거 한번 보고싶긴하네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긴 하다 다섯 성능이 엇 이거도 많이 하면서도 준받아 그리의 자, 뭐야 성과 잔금 해제가 뭔가 완료됐대 여러분들 안보였죠? 어, 나 레벨이 많이 올랐네? 30.. 뭐야? 어? 나 걔 선진국 됐네? 나 2등 됐네? 아싸? 아 원래 이런가봐, 이게 원래 주가 마이너스 되면서 하는 게임인가봐 그치?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지? 자, 이제 사람들의 만족도를 봅시다 안드로이드와 헬스케어가 필요하니까 어, 만들 수 있나 보자고요 지금 이건 있어, 이건 있고 헬스케어 어떻게 하면 열리는거야? 이거 인구수지? 인구수 개 많이 만들어야돼 지금 음 아, 산소! 산소 하나 만들어줘야되네요 산소가 아하 산소는 솔직히 많이 만들어놔야돼 어, 많이 만들어두고 자, 인구수를 많이 늘립시다 이거 보니까 무슨 두산 광고 나올 것 같지 않냐? 요즘 두산이 약간 그렇게 밀던데 두산보면 아프리카 막 원주민들 원주민이 된다 아프리카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복제 하하하 막 웃는 소리만 애들 막 나면서 막 축구공 차듯이 막 하면서 막 막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애들 막 이제 집에 집에 막 들어갈 때쯤 아프리카에 갑자기 화나물 막 딱 켜지면서 그때 이제 뭐야 아, 교역제한? 어, 해야지 어, 해야지 해야지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제 추가 이거 그러면서 거기서 막 두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 됐네 연장 됐네 두산이 함께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살기 좋은 세상만 만든다고 거기다 막 아프리카 전기나 주고 이러잖아 아, 점점 바둑판대 갔나 씨 하하 나 바둑판이 진지야 이거는 보니까 이게 싹 하나 이렇게 뭐 그어줘야 돼 이거는 샹샹샹샹샹 샹샹샹샹샹샹샹 그 수업시간에 갑자기 그 세로랑 가로줄 한 10개 정도 만드는 다음에 옆친구 건드리면은 제 학창시절 때는 오목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니가 검은 돌할래 니가 백 돌할래 그래가지고 막 정해가지고 검은 돌이면은 사인펜으로 개 쑤시고 막 동그라미 끓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해주면은 이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그었냐 이게 지금 연결이 안되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또 지식이 또 모자르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반농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만 해줘도 안되고 가로로 줄을 꼭 반드시 그어줘야돼 어느 순간 이제 또 그은다? 그니까 일일이 미리 미리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를 가로세로를 오목 두듯이 먼저 긋고 시작할거야 분명히 어, 고수들은 이제 칸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갈거다 아마 미리 내다보고 나도 그래야되는데 안돼 그게 해보면 안돼 아 여기도 이제 그래 야 여기 한번 그 가자 야 오목 한번 가 오목 한번 갑시다 여기 오목 가야되는가 잠깐만 이거 칸수 잘못된거 같다? 주졌네 한 번에 드래그는 저건 못하나? 얘네들 한 번에.. 안되네 자 뭐 블루프린트 뭐.. 아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저기 뭐야 설계도를 얻었대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이거죠 신풍신쿵 헬스센터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왠지 이.. 이..